식물계에는 매우 다양한 식물 분류근들이 존재합니다. 식물의 주요 분류군으로는 선태류, 썩송류, 양치류, 거시식물, 속시식물 등이 있는데요. 패널의 개통수를 통해 각 분류근들의 공유파생 형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끼류라고 불리기도 하는 선태류는 물관과 체관이 존재하지 않는 비관속 식물입니다. 따라서 수분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생존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선태류에는 설류, 태류, 각태류가 있으며 이들은 포자를 통해 번식합니다. 이후에는 물관과 체관이 있는 관다발 식물이 진화하였는데요. 관다발 식물은 유관속 식물, 관속 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식물 표본들 또한 비관속 식물인 선태류를 제외한 관속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죠. 관속 식물 중 첫 번째로 석송 식물은 포자를 형성하며 과거 양치 식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독립된 분류군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양치 식물은 흔히 고사리류로 불리며 고사리, 쇠뜨기 등이 이에 속하죠. 이들도 포자로 번식하고 고사리의 잎 뒷면을 보시면 포자낭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포자낭의 배열 형태 등을 통해 양치 식물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종자 식물에는 거시 식물과 속시 식물이 속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선태류, 석송류, 양치류와는 다르게 종자를 형성하는 식물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종자 식물은 식물 중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종피를 통해 식물의 배아를 보호하고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휴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식물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종자 식물은 종자의 위치에 따라 종자가 외부에 나출되어 있으면 거시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잔나무 등의 국과 식물, 은행나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존자가 암술의 심피내에 둘러싸여 있으면 속시 식물이라고 부르고, 속시 식물은 꽃이 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현화 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시 식물에는 목련목, 벼목, 콩목, 장미목, 국화목 등의 분류군이 존재합니다.